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염모에요. 염색도 하셨고 저는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피카의 건강모 C2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믹스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C2를 도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상모에요. 손상모지만 저는 건강모인 C2로 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다시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는데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지금 약간 손상모에요. 손상모인데 제가 C2 건강모로 했어요. 연합 1차 연합을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상태에서 약간 모질라요. 화면 제가. 자, 피카의 가장 쉬운 연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아리까리 할 때, 아리까리 할 때 피카의 C1, pH 9.5짜리로 저는 연화를 보겠습니다. 네,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 또 케라틴 핫 오일 한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연화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1, pH 9.5짜리입니다. 자, 어머, 9.5짜리 도포하면 머리 늘어나는 거 아니야? 녹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자, 자, 보세요. 신선한 9.5짜리 펌젤을, 환원젤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머리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네, 머리가 통통해지면서. 네, 연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만들 따라오세요. 열펌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네, 속성으로 해서 더블로 뿌리도 살리고 속성으로 와인딩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조금 뜸을 줄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다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피카에.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그대로 건조해주세요. 끝에. 그 다음에, 네, 딱 넣으신 다음에 바로 그냥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뿌리 따로 살리고 와인딩 따로 하고 이런 것보다 짧은 머리는 그냥 바로. 네, 이렇게 해서 피카는. 자, 끝뜸을. 첫뜸이 아니고 그냥 끝뜸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뜸 들인 다음에 잘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말라요. 봉이 기니까.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고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카에 뿌리 살리기하고 더블로 뿌리 살리면서 속성으로 와인딩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길게 뜨는 거예요. 짧게 뜨는 게 아니고 피카는 봉이 길거든요. 자, 13mm 90도 각도 그냥 판넬 들어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한번 글러브. 여기도 90, 한 그냥 3초 정도 뜸 들여주세요. 그럼 더 확실히 살겠죠? 자, 45도에서 하나, 둘, 셋. 그리고 글러브도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줘도 많이 살아요. 뿌리가. 근데, 자, 더블입니다. 피카에 더블 17mm 그대로 넣으셔서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쭉 건조해주세요. 그리고, 네. 넣으신 다음에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끝이 여기 있어서 이제부터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자,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피카에 봉이 기능,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봉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조가 다 됐어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네, 10. 여기는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네, 위에 부분은 제가 골덴 포인트 있는 데는 17mm로 와인딩 했는데 옆에 사이드는 그렇게까지 뽀글거리지 않아도 돼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자,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카에, 이게 피카는 봉이 길다라는 건 아시고 또 이렇게,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굶은 걸로 해도 머리가 잘 나와 그러시잖아요.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자, 19mm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쉽지 않나요? 요즘에 열펌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원장님, 제가 열펌킨 머만들이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머만들만 따라오세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측 파트도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자, 아이롱, 롱 아이롱 자, 길게 잡으시고요. 네, 자, 여기도 어때요? 그냥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냥 이렇게 돌돌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벌써 다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 등 들으시고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쉽죠? 네, 쉽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방황도 하지 마세요. 어만들만 따라오세요. 네, 쉽게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이렇게 건조만 했어요. 타올로만 물기만 닦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네, 19mm하고 17mm로 해서 네, 제가 요렇게 와인딩 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뜨거운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완성했어요. 자, 보시면 예쁘죠? 네, 뿌리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볼륨감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예쁘게 애교머리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고 요거는 아이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요런 포인트. 너무 예쁘죠? 네, 또 이쪽에 우리 이렇게 머리교정처럼 우리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아이롱으로 하다 보면 요런 부분까지 디자인이 돼가지고 요렇게 탁 카바되면서 네, 굉장히 예쁘죠?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별도 보시면 좀 예쁘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